여러분 오늘 마지막 방송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한 1년 6개월 정도 남짓단 기간 동안에 96개국 정상을 만나고 150차례 여러분들 그것도 만났지만 막판에 여러분들 한국을 지지하기로 돌아선 일본을 포함해 가지고 29표를 우리가 받은 겁니다. 29표를. 여러분들 119대 29가 되는 겁니다. 워낙 여러분들 힘든 게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역대 유치전에서도 항상 라이벌이 있었기 때문에 막판까지 여러분들 실험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88올림픽을 유치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동계올림픽 유치도 마찬가지고 항상 여러분들 라이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턱없이 큰 폭으로 그렇게 패배를 한 거죠. 책임은 나누어 가져야 되겠지만 이번에는 역대 여러분들 그런 유치전과 달리 대통령이 전면에 납사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통령으로서는 좀 더 빼앗을 겁니다. 제가 오늘 방송 초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은 저마다 이렇게 강점이 있지 않습니까 잘하는 거 여러분들 이 방송을 하는 공병원 한 사람이 보험을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건을 잘 팔 수가 없거든요. 본인의 재능이 그는 부분에 별로 없기 때문에 본인은 어떤 현상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서 글로 쓰거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훈련받은 것도 있지만 재능이 좀 있기 때문에 계속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년 정도 검사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검사생활을 했기 때문에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나쁜 놈을 잡아내는 겁니다. 대통령이 돼도 30년 정도 연만 그런 본인이 갖고 있는 필살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강점은 사라지지가 않는 거죠. 제가 예를 들면 이 방송이라든지 글쓰기를 한 1, 2년 정도 그만두고 다시 시작하더라도 원상태로 복귀하는 데는 며칠이 안 걸릴 겁니다.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 단련해왔기 때문에 본인의 필살기이자 최대의 여러분들 강점이 돼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가장 젊은 날을 어디서 보냈습니까 검사생활하면서 범죄자들을 다룬 인물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윤 대통령의 표를 던질 때는 윤 대통령이 검사생활을 오래 하셨고 검찰총장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분야는 몰라도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저리야 할 테니까 다른 분야는 몰라도 나라의 건강과 관련된 부분에 정의 하나는 제대로 세워줄 것이다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겁니다. 그런 기대가 있었을 것이고 그런 기대가 무산될 때 많은 분들이 아마 실망을 하지 않았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강점 위에 자기 인생을 구축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도자가 되면 그 지도자 역시 팔방미인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 지도자가 오랫동안 갈고 닦아온 그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분야로 여러분들 이렇게 업무 영역을 확장해 가지만 가장 주력 분야 가장 여러분들 본인이 내세울 수 있는 분야는 본인이 가장 잘 알고 가장 경험이 여러분들 많고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에서부터 우선적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 거죠. 윤 대통령은 취임하고 나서 가장 주력했어야 될 부분은 본인이 가장 잘 아는 이 나라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겁니다. 그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도 너무나 모든 것이 다 드러난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이 의지나 그런 부분에 대한 소명감을 가졌으면 그 부분을 제대로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지금은 많이 늦었습니다. 지금은 총선을 여러분들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앞두기 때문에 많이 늦은 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역대 여러분 대통령들은 대개 100일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초기의 100일을 어떻게 보내느냐. 당선인 신분일 때 당선인 신분 으로서 인수위원회를 여러분들 운영할 때 그 인수위원회 내에서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분가 같은 부분을 철두천미하게 여러분들 깔아뭉개인 걸 보고 저는 그때 이미 저분은 끝났구나. 저분은 다룰 의지가 전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걸 저만 이해했겠습니까. 선거 사기시력들 다 여러분들 그걸 읽었던 거죠. 대통령의 속내를. 그래서 여러분들 당선인이 취임하고 나서 치료졌던 첫 번째 공직선거인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 에서도 조작을 한 겁니다. 조심스럽게. 그 조작이 여러분들 효과를 발휘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침묵하니까 그다음 조작의 강도와 세기를 2023년 또 4월 5일 보궐선거에 더 높였고 거기서도 여러분들 대통령이 침묵하니까 2023년도 10월 10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역대 최고치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대통령은 언론의 이런 표현대로 따르면 본인이 영업사원 이러다 다 웃지 않습니까 본인이 평생 동안 연필 한 자루 여러분들 팔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느 날 대통령이 됐다고 해 가지고 하늘의 이런 게시를 받은 것도 아닌데 세일리어를 어떻게 한 겁니까 세일리어처럼 여러분들 고도의 여러분들 그런 노하우를 필요한 분야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에 나라를 팔아가 표를 얻는 거지 않습니까 초창기부터 아예 여러분들 승리할 수 없는 게임에 떼어든 겁니다. 사람은 여러분 자고로 자신의 분수를 알고 자기가 뭘 잘할 수 있는 사람이고 뭘 잘할 수 없는 사람인가를 맹악히 여러분 구분해야 되는 거죠. 물론 잘 모르는 분야에 도전해야 되는 것과 그런 일도 있겠지만 119대 29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이런 창피한 숫장도입니다. 그건 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마 대한민국 건현대사를 통해 역대 정부에서 추구했던 그런 여러분들 유치전 가운데 가장 최악의 여러분들 성과를 기록한 겁니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 최고의 여러분들 선거 부정이 일어났고 윤석열 정부 하에서 유치전의 최악의 여러분들 성적표를 거두게 된 겁니다. 내가 대통령을 뭡니까 호되게 밀어붙이겠다는 생각은 아니고 아직도 여러분들 3년 4년이 남았으니까 본인이 잘 아는 분야 본인이 잘 아는 분야 시대가 자신에게 요구하는 분야 국민들이 애절하게 여러분들 그렇게 열망하는 분야를 다루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12월 13일 날 용산 대통령실 부근에서 여러분들 천여 명에 해당하는 분들이 아마 삭발한다는 그런 보도가 계속 나옵니다. 사람이 여러분들 그 음동설안에 길거리에서 머리를 자른다는 것은 그건 보통 기계나 결기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죠. 머리를 자른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들 천명이 설령 채워지지 않더라도 몇백 명이 여러분들 머리를 쓰러쓰러 여러분들 그 12월에 여러분들 음동설안에 노상에서 머리를 다 깎겠다고 성인들이 나서게 되는 것은 그거는 여러분들 시도자로서는 너무나 여러분들 빼저리게 받아들여야 될 분야인 거죠. 나라가 망하는 일을 두고 오늘 고연무란 사람은 나라가 망하는 일과 천하가 망하는 일을 구분했지만 저는 나라가 망하는 일이나 천하가 망하는 일이나 사회지도청하고 이런 일반 국민들이 나눠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잘하실 수 있는 분야 대통령이 가장 잘 아는 분야 그리고 국민들이 가장 애타게 여러분들 요구하는 분야 그리고 나라의 흥망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셔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그 문제를 다루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역사가 여러분들 이렇게 평가할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얼마 안 갈라 가지고 책임의 상당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을 물을 겁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물을 때가 되면 은폐한 사람들이 부각이 되고 오히려 선거를 못 부정으로 저지른 자들이 뭐죠 면책되는 그런 날까지 그런 상황까지 전개가 되겠죠. 사람들이 분노의 핫살이라는 것이 오히려 부정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는 것이 아니고 은폐하는 자들을 향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이번에 그런 엑스포 여러분들의 큰 대표를 보면서 저는 다시 한 번 여러분들 상기하게 되는 것은 사람은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되고 자기가 잘하는 것 위에 생업을 일으켜야 되고 인생도 일으켜야 되고 그리고 리더로서의 본인이 다루어야 될 주력 분야도 가장 잘하는 것 위에 그렇게 일으키는 것이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는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오늘 방송은 마무리를 하고 또 내일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